어어 네 쪼금 피해 자 재산전 저거 없애라고? 야 잠깐만 저거 애들 다 없어졌냐? 아아 다 없어졌나?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? B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이 다 먹어야되네 아이 야 이게아니야 야 이게아니야 이게아니야 야 이거 생각보다 나쁜데? 야야야 나름통리치 다 먹어 이거 왜 안먹어 야 여기있잖아 아 다 먹었나? 야 두방이 안죽어요? 겁나게많이 맞아야 죽어 이걸로 자 재생재생 빨리빨리 어어어 야 인마 인마 내가 인마 암호모드를 입고있다고 그정도의 소형타단은 내가 다 튕겨버릴수가있지 잘난척하지만 지금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오오오오 여기 총 되게 많아 총총총 야 이건 뭐야 아 그 아까 그거잖아 6블럭 6블럭 왜 나만 따로가 야 같이가 나랑 같이가는게 더 나는 거기 나 혼자 왜 가라는거야? 이유가 뭐지? 하긴 뭐 얘네들은 나랑 어떻게 만난건지도 모르겠다 오케이 왜 자 일단 소흥기는 없애고요 소흥기는 파워를 없애지 외계인하고 싸울텐데 파워가 모자라면 안되지 야 근데 탄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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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구발데 없나? 상식 흐앗 하긴 그 법칙있죠 예 그 법칙있지 참 아주아 아주 야 HMG나 좀 나와라 째 달 오오오오오오오옼 야 나 발견한다? 웃기지마라 자 두방 어우 저기 있네? 어허! 야 피하는거 봐라 자 자장전 자 오케이 야 재장전 할 수가 없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빨리 재장전하고요 야 야 그게 그거 아니야? 아 앞에 소음기 내가 아까 뗐잖아 일부러 뗀건데 자 총맨제 벗고 야 참 총맨제 이제 내가 리차지 쓸 수 있지 않나? 그래 에너지와 체력충전 모드 구입 모드 구입 어? 야 두개 다 안되는구나 아 둘중에 하나 선택해야되는구나 야 야 이러면 아모모드가 약해지는데 자 자 자 애들 또 나왔어요 아모드가 이러면 약해지는데 아 와 되게 많이 일어났잖아 다섯명 오 에이치엠지다 이제 거리가 얼마나 되지? 거리 안나와있는데 에이치엠지가 지금 어 바로 저기 있어요 자 몰래가서 에이치엠지 먹고 에이치엠지로 조져버리지 뭐 에이치엠지 자 어 좋아좋아좋아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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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어디야 자 다 죽여 빨리빨리 죽여 쟤네들 그거 없어진다 자자자 빨리빨리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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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몇명 더 있는데? 오케이 한명 더 어우 엄청 빨리 찬다 야 빨리빨리 가서 먹어 먹어 빨리 먹어 다 없어진다 저거 자 먹어요 와 역시 에이치엠지 어 여기 없어졌나 아 다 사라지면 안되는데 아 저기 점프해서 갈수 있으려나 아 저기서 저기서 가야되는구나 어 어 저거 그렇게 돌아가면은 못갈거같은데 제시간에 없어지지마라 아 없어졌나 아 없어졌나 아 없어졌나 됐어요 어 추석 찍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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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대한 녀석인거 설마? 야 거대한 녀석 나와봐라 HMG 위력을 내가 보여주지 어 거대한 녀석이다 거대한 녀석이에요 일단 N 좀 채우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자 오오 연율수 채우고 앰체국을 이렇게 만들데도 연율수 Henri unas 야 봤어 쌍 빠져나가 빠져나가 야아.. 이씨 야.. HMG를 거의 50발 넘게를 맞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야 몇 명이야? 계속 나오는데? 자 생각전 자 자 자 빨리 먹어요 없어지기 전에 계속 나와요 애들이 좋아 좋아 계속 나오진 않은구나 야 로켓폴 써야됐다니 HMG로 난 다 죽일 수 있지 않았는데 네 어림없군요 거대한 녀석한테 말그대로 거대한 녀석이라 아 HMG 또 있나? 자 이거는 C4고요 C4는 다 있지 자 이 이 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